헐 유튜브 보고 왔는데 진짜 머리 없어 아니 그럼 뭐 가짜로 웃겠냐? 아 야 유튜브 보고 왔는데 진짜 없어 야 가짜로 웃었겠냐 그럼 이거 말이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빴다고 악마들 야 니네 일 아닌 거 같지? 누누이 말하지만은 대머리는 인류의 진화의 표본이에요 그러면은 니들 어차피 나중에 다 대머리 되게 돼 있어 니네 물론 이번 세대에는 안 될 거 같은데 먼 미래로 가면은 결국엔 다 대머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치료제 개발되지 않는 이상 나중에 다 대머리에요 아시겠죠? 아 방송 처음 와서 잘 몰랐어요 민들머리여도 잘생겼어요 민들머리 어감이 좋탕 잘생기면 뭐해 여자들이 싫어하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잘생.. 야 잘생겨서 좋은 점이 뭐였어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좋은 점이잖아 근데 인기가 없어요 뭔 소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제가 왜 솔로겠어요? 네? 좋은 점이 없는데 뭐가 좋아? 좋은 점?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 물 뿌리고 나는데 수거는 쓰칸이가 사라지더라 물기가 그래 그건 좋았다 4년 전에 했을 때는 씨발 말린 다음에 드라이게 했는데 이번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는 싹 뿌린 다음에 그냥 수거하면 쓰칸이가 없어지더라 물기가 머리에 어? 너무 개꿀이라고? 야 술 치기 말려서 아팠어 그 얼음씨 얼음이 무리해서도 얼음 얼음이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아는데 아프잖아 머리카락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뭐야 좀 보호막이라는 게 아니 좀 아프던데 어 아프고 춥고 아무 말도 안 나 야 말을 못하게 막 뿌리는데 그래 봐 나 아마 저기 아이스버킷 챌린지 끝난 다음에 한숨 탁 칠걸? 하하 이렇게 봐봐 한 번 봐봐 아 아 아 아 아 너무 축구 아프니까 아 너무 축구 아프니까 아 아 아 안경도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안경도 없어졌어요 안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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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어요 안경도 안경 지금 이때 이때 사라졌어 어디로 갔지? 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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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경 안경도 사라져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지난번엔 안경 쓰고 해줬거든 괜찮던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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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